지금 딱 규모를 보아하니 딱 2명 정도 살 분량이야 더 이상 못살아 지금 우리 육포가 16개 큰 걸 16개 작은 걸 17개 형 그거 한 명 더 힘들어요 한 명도 지금 4일인가 5일 남았는데 이거 4배 모아야 돼 100개 있어야 된다니까? 형 날 잡고 거미 그냥 다 같이 사냥을 한 번 가는 게 어때요? 거미 줄만 있으면 진짜 고기는 빨리 모이거든요 오른쪽 밑에 돼지랑 거미가 많긴 한데 우리가 다 같이 간다고 해도 사냥을 잘하리란 보장은 없지 사냥 무슨 무기도 없고 망치로 아니면은 돼지즙을 좀 부숴가지고 저기 거미집 옆에 지워놓는다던가 잠깐만 이거 근데 저희 불 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씨 발정이 안 끝나 불 좀 피워주세요 나 피가 좀 없어 육포 32개나 있네 33개 안 돼 저 정도가 아니고 아니 어차피 저 혼자 먹을 거니까 뭐 나이가 들어도 곱게 늙어야지 일단은 육포는 제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서 여러분들 싸울까봐 제가 가지고 있도록 할게 아 포형 이거 PVP 켜놓으셨죠? 네 킥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냥 아니 뭐 바쁘신 일 없어요? 한 명 나가면 되잖아 네 명이서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새벽 1시인데 PC방에서 좀 그렇지 집에 빨리 와야지 똥똥 친구네 가게라 친구네 가게라 공짜에요? 공짜까지는 아니고 잠시만요 저 좀 밝혀주세요 우리 테크가 너무 안 올라갔는데 내일 뭐 할지 빨리 지금 얼마 시간 없어 우리 겨울이야 곧 일단 제가 버팔로 잡아올게요 버팔로 아니 그만 죽이라니까 버팔로 좀 작다 죽었잖아 발전기를 안 될 거 같은데 버팔로 죽이는 소리 들어야 되고 꼭 들어야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버팔로 잡고 난방은 준비해야지 히트스톤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옷 두 개 만들었어요 점퍼 두 개 그거 일단 내가 입고 네? 하나 저기 로보트가 무슨 잠바를 입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게임은 보지도 못했어 잡고 나머지 셋은 저게 돼지랑 거미 잡으러 갑시다 오른쪽 밑에 있거든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금이현이님은 네? 막상 하실 말 없죠? 아니 할게 없네 할거에요 다들 할거에요 나는 거미 잡고 올테니까 돼지 잡고 올테니까 형 같이 가요 같이 가 야 왜 아무도 안왔어 로프 좀 창 만들어가게 창 나 안해 그냥 나 안할게 그냥 니네들끼리 그냥 니네들끼리 니네들끼리 나 못싸워 사실 P15야 저도 28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못잡겠네 그냥 석탄이나 캐지 않아 아니 뿌이니 팀이 잡겠죠 아 뿌이니 저거 석탄이나 캐 석탄이나 저희 둘이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금이현이님 해머 같은거 있어요? 해머 해머요? 네 이건 뭐지? 이건 뭐에요? 알겠지 육포가 널렸습니다 성탄 많다 성탄 크으 버팔로 소리 너무 좋아 죽을 때 이거 괴물꽃 아 거미구나 어 거미에요 거미 그 불태워서 집이 없어서 이렇게 자는거야 애들이 아아 그 버팔로 그니까 성체는 다 죽이고 새끼만 남겨도 되나? 안돼 사러오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돼지랑 거미랑 붙이소 얘네를 안죽이면 우리가 죽어요 아 고기가 없네 고기 뭐 씨앗 안되나 씨앗 몬스터 고기 줘요 몬스터 고기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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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하고 있어 싸워 싸워 나이스 아 거미가 돼지가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온다잉 좋아 좋아 난 옆에서 석탄이나 캐고 있고 쟤네 싸우면 죽은 애꺼 먹으면 되는 것이요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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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약해 돼지들 이고 저 유령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멘탈 채우셔야죠 도망 도망 아니 아니 무덤에서 유령 아 그거 밤되면 사라진다는데? 몬스터 고기 줘서 친구 친구 하루 지나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 쫓아온다 컴온 컴온 거미 잡고 몬스터 고기 나오면 고기들 있으세요? 몬스터 고기나? 이거 돼지가 내 친구가 죽이면 죽이면 안 죽이지 마 우리 거미 잡으러 갈 것이요잉 몬스터 고기 나오면 돼지를 한 마리씩 끌고다녀서 서로 붙이십시다 거미 어딨지 거미? 어 내 가방 어딨지 어 여기 여기 대박 어 뭐야? 피 없는 애들이다 피 없는 애들 피 없는 애들 으악 으악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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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는 애들이 점프하는 애들이 으악 으악 거미집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그냥 제가 처리할게 혼자 혼자 하는게 낫겠다 아냐 우리 돼지가 해낼거야 우리 돼지가 해낼것이야 어어 먹지마 돼지 쪽으로 아냐아냐 대장군 하나가 낫지 않겠습니까? 쟤네들은 약한데 큰 놈이 있어 큰 놈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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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고기 먹은 사람 몬스터 고기 먹은 사람 몬스터 고기 먹은 사람 돼지 친구 그거 그거 몬스터 돼지한테 줘요 친구 만들어 돼지 죽겠는데요 저 위에 있어 오른쪽 위에 돼지들 많거든요 친구 데리고 오세요 금요일님 쟤 죽으면 돼지고기 먹은데 우리 둘 중에 하나 죽어도 우리 이득이야 저 피팔 저 피팔이 피팔 소금님 뭐합니까 석탄이라도 캐세요 석탄이라도 죽었다 죽었다 어 뭐야 저놈 봐라 몬스터 고기 먹어버리네 네 먹더라구요 아니 고미 고미가 고미가 몬스터 고기를 먹어 진의 고기를 먹어 진의 고기를 먹어 진의 것도 먹어요 풍형도 돼지고기 먹기시잖아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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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명 친구 아악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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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거미들 나왔어 거미 쪽으로 가 거미 쪽으로 아쓰 게리 굿 돼지가 두마리니까 할만합니다 멘탈을 채워야겠는데 어? 여기 뿌이님 어디 가셨지? 애들 나옵니다 저 형 또 있으면 지옥가게 생겼어요 어딨지? 군대 가셨나? 안 계시는데 여기? 무조건 딜 손해 무조건 딜 손해 도검님 왔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거미 너무 많아 몬스터 고기 주워 아니야 도검님 가면 가지마 불 태워버려 어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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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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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태울께 피해요 다 도망가요 거미 타게 만들어 위로 올라가 우리 위로 위로 도망가 도망가 불 불탔어 위로가요 위로 작전대로 합시다 거미 태워야돼 거미 타면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돼지랑 돼지고기랑 거미랑 안줌지? 오오오 안죽네요 돼지쪽으로 위인 하진 않던데요? 위로 오세요 돼지쪽으로 위인하세요 도망갈때 돼지쪽으로 오면 지네들끼리 싸우거든 여기로 여기로 어 풍요형 진짜 육포 다 가져갔어요? 네 근데 풍요형 죽으면 우리 끝나요 거기 있는 육포 거미가 다 먹을텐데 아 그래? 예 돼지들 다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 밤이라서 들어가버렸네 돌아가죠 얻은것도 없어 벌써 밤이야 왜 풍요형 빨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얻은게 하나도 없어 어 배고프다 포도라 먹어야겠다 윙페이커라니 어차피 제가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명 죽으면 끝이야 넵중에 한명이라도 죽으면 끝장이야 난 겨울에 얼어죽진 않겠다 저희 왜요? 옷을 엄청많이 만들어 놨어요 버팔로 모자도 만들어 놔 어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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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렛침 비켜 잠시만 번개치기 전에 나 죽을거 같은데 피렛십살아서 위험해 피차는 음식 좀 피차는 음식 피렛침 옆에 바짝 붙어있는거 봐 피차는 음식 상자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피차는 음식 좀 피차는 음식 피시비인데 그런거 없습니다 거미내장 없어요 거미내장 다 먹었어요 아까 풍림이 아 거미내장 하나있다 여기 죽는거보다 나으니까 제발 번개가 쳐줘 제발 번개가 쳐줘 어 이거 멘탈 어떻게 채워야겠는데 고기 없어요 토끼고기 토끼고기 있는사람 큰고기밖에 없어요 큰고기 12개 토끼 걷어와야 되는데 그럼 한번 걷어와야겠네 우산 무슨 탭에 있어요 우산 우산 서바이벌 좀 만들어주면 안돼요 거미줄 필요한데 거미줄 토끼 왜 이렇게 안잡혀 거미줄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공개 왜 일로 안쳐 룩포는 겨울용이야 지금 우리 먹으면 안돼 이거 빨리 상자에 넣어놔야되는데 이걸 빼야겠다 어느 탭에 있어요 우산은 어떤거에요 풍요양 제발요 저 거미줄 좀 주세요 돼지꼬리 없죠 돼지꼬리 거미줄 거미줄 여기 하나 하나 여기 저 주세요 하나 저 토끼고기 보세요 여기 나 피팔이 할텐데 피팔 나 배고파 저 돼지꼬리 대리나 먹어야지 대리나 저 돼지꼬리 하나 넣어주실래요 우산 만들어줘요 피요 피요 이 사람 죽겠다 이 사람 어떻게 해 피사 피사 나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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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무 야매하지 않습니까 나비향이 어디지 나비향이 어디있어 어? 저거 뭐야 어 톨보드 나왔다 어 나갔다 새끼 나왔다 애완용 저거 이제 고기로 만들 수 있음 지금 고기 필요해 고기 하하하하 지금 근데 이 톨보드가 누구를 아빠로 보고있는건가 그러게 저 아니에요 저 안따라와 금윤희님 움직여 보세요 잔다 잔다 밤이란다 미포 겨울에 먹으려고 아껴놓는거라니까 풍영인거 뭔데? 풍영같아요 풍영 아 그래요? 그래 하나 먹게 하자 하나 근데 제 씨앗 먹어야지 자라요 아 그래요 씨앗 있어 아 금윤희님 금윤희님 같은데? 아 역시 모성애가 강하셔 혹시 저기 아닌가? 피 채울 수 있는 음식 있는 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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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여기 상자에 육포 하나 있거든요 하나 먹으세요 작은걸로 아 비그쳤다 비그쳤다 들어와 들어와 어 나 수염 엄청 자랐어 무도사됐어 배쥐도사됐어 아 불지름 멘탈이 불지름해 아 풍영이 겨울 금윤희님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풍영 겨울에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 달걀 달걀 개꾸르 수염에 방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풍영은 그거 안 쳐줘도 되겠네 그럼 제꺼 빼고 제꺼 빼고 저 피 저거 안녕하세요 피삽입디다 드세요 육포 하나 드세요 육포 나도 하나만 먹을게 육포 아 안됩니다 하나만 먹자 다 먹지마요 별로 차지도 않는구만 이거 작은 육포 드셨죠 큰거 어 만두다 만두다 이거에요 만두 토끼고기가 육포로 만두 드실 분 드세요 저 여기 야채같은거 다 만두 저 주세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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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윤희님이 드셨는데 아니 이거두세요 토끼고무 이거 드세요 토끼고무 이거 드세요 이거 아 그래? 아 이거 피는 안차는데 아 지금 지금 빨리 지금 3일밖에 안 남았어 겨우 너무 모잘라 육포가 일찍 오면 18일날도 와요 아 그래요? 네? 가을인거 같은데 어쩔수없어요 거미줄 이거 부메랑 만들죠 아니 거미줄 아껴요 아껴야 돼 어 부메랑은 나중에 해보고 지금 빨래 토끼 좀 걷어오세요 네네 지금 건조대 놀고 있거든 토끼들 걷어오시고 저는 돼지랑 거미랑 싸움 좀 더 붙이고 올게요 혼자 가는게 나은거 같애 죽을거 같은데 여보 형 만두가 안되네 아니면 그 뭐지? 덫으로 유인하셔서 잡는건 어떨까요? 어 그 그 뭐야 소새끼 나왔는데 그러면은 발전기 끝난거에요? 네 끝났어요 엉덩이 보시면 돼요 엉덩이 야 건조대 완전 놀고 있어 하나밖에 안 걸려있어 다들 고기 구해오세요 고기 고기 어떻게든 구해오세요 알아서 오케이 오케이 고기 먹는거 먹을거 무조건 구해오는걸로 그전에 저 멘탈부터 채우고 올게요 네 여기 우리집 근처 토끼다 다 가져올게요 나 몬스터 고기 몬스터 고기 좀 갖고와서 돼지한테 먹인 다음에 돼지 친구 된 다음에 서로 붙여야겠어 역시 끼리끼리 논다고 루프 하나있네 혹시 비상용 아까 몬스터 고기 내가 아까 던졌는데 어디있지 아까 어디있지 몬스터 고기 없네 어 이거 뭐야 온도계 뭐야 이거 그거 날씨 개설 바꾸는거 체크하는거에요 아 지금 아직 온도 좋네 몬스터 고기 없다 발전기 끝났다 발전기 끝났나 네 끝났어 끝나긴 끝났는데 너무 없다 버팔로가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니까 아 위쪽에 아 위쪽에 더 있어요 버팔로 겨울에도 있나요? 네 겨울에도 있죠 그러면 너무 많이 죽이지마 한 4마리씩은 남겨놔야지 밑에 6마리 남겨놨구요 네 위에 잡으러 가야겠다 그럼 나머지 토끼 토끼 구하시고 알아서들 그거 구해오세요 고기 아 토끼도 퇴수 한번 해야겠네 완전 많이 잡혔다 한번 때릴라 그랬는데 몬스터 고기 필요한데 불이 다 타버려서 집이 없어 거미들이 근처에 거미가 없어 거미가 있어야 저기다 오케이 뭐야 왜 토끼도 여기있어 뭐 거미가 잡혔구나 오케이 아 뭐야 벌써 밤이야? 아니 어 개불이가 피하지 창 창 창 개불이가 죽여버렸어요 아니 벌써 밤이야 오씨 도착했는데 일단 여기서 좀 버텨야겠다 토끼다 니가 다 다시 깐거에요 부인님 뭐꼬? 아니요 아까 여기 엄청 많았는데 어디갔지 파이어 캔파이어 하려면 나무 저기 잡초가 하나 필요한데 잡초가 없네 한 마리 더 불러야지 삐약이 죽었어요 삐약이 죽었다고? 네 왜요 불태워 죽였어요 개구리가 혓바닥으로 아 혓바닥으로 잡아먹었어 개구리가 아 아쉽지만 걔 죽으면 고기 나올텐데 뭐지 이거? 자진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기는 다같이 나눠먹읍시다 삐약이의 넋을 기르기 위해서 괜찮아요 그 삐약이 옛날에 좋은것으로 갔을거에요 옛날에 삐약이 되기도 전에 먹은 사람 있잖아 아 맞아 맞아 날개란 막 엄청 먹어요 맞아맞아 근데 모기에 좀 안좋아가지고 계란은 날개란 먹으면 모기 좋아진다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잡초가 있어야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냥 석탄이나 캡시다 야 토끼 장난아닙니다 토끼 또 한번 널어줘야겠네 먹구 크 소리좋다 여기서 저 거미랑 토끼를 지금 겨울이 되서 그런지 낫이 되게 짧아 예 점점 밤이 이제 길어집니다 육포 어디있어요 육포 밑거 걸어놓읍시다 열일곱개 챙겨왔어 고기 와 큰거 네 큰고기 열일곱개 거팔로 잡으면 몇개씩 나와요? 세개씩 나오나? 네개 네개 어 많이나오는구나 이거 돼지만 다 잡으면 엄청 백개는 금방인데 어떻게 빨리 잡을 방법이 없을까? 동그란 돌 있는 분 동그란 돌 남치 여덟개있어 저 여덟개 저 불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안되나 여기? 해 그 번개 지는 거 옆에 안죽어요 여러분들 횃불하면 돼 그니까 횃불 들고 있으면 돼요 횃불 들고 어 불 꺼진다 불 꺼진다 횃불 들고 있으면 겨울 저기 밤 금방 지나갑니다 점점 온도가 오르네요 이제 내려가야지 오는 아 그래 몬스터 고기가 세개가 있어 그래서 어 잠깐만 어어 미안합니다 몬스터 고기를 돼지한테 주워서 세 마리를 주고 만든 다음에 불요 불 불 불 불 폈어 용가가 안 열리네 오늘 용가가 안 열리네 봄이랑 맞짱 뜸인데 저희 형 저희 건조대가 모자라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건조대가 모자라다고? 네네 꽉꽉 채워왔어요 제가 어어 그러면 금방 금방 될 거예요 아니요 근데 큰 고기 넣어놔가지고 한 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좀 더 만들어야 되나? 겨울에도 여기 석찬 앞에 아 하나 그럼 한 네 개 정도만 더 만들게요 네 네네섯 개 정도 더 만들어요 오 깜짝이야 이거 뭐야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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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멘탈 나 지금 멘탈 120이에요 나 90 90 94 나 근데 멘탈 맥스가 250이라 난 절 네네 멘탈 몇이세요? 저 104 흠형 절반 저 절반 나도 절반 반에 다시 잡아올게요 그만 좀 죽여요 몬스터 친구들 아니 나 그 버팔로 죽는 소리가 너무 좋다니까 오케 유프렘드 자 가자 아니다 오케 야 오늘 거미 사냥이야 저 토봉님 네네 왜 그랬어 내가 밭을 태워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런데 이것 좀 대신 열어주시겠어요? 오케 가자 가자 거미 잡으러 가자 이게 지금 어차피 널 데가 없어가지고 가자 가자 와 큰 고기 널린거 봐 형 풍형 집에 오실 때 이거 건조대 한번 훑어보고 오세요 아 장관입니다 장관 어 버팔로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 벨이 죽었다 강하구만 얘들아 저깃다 저기 너넘들 거미넘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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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집에 구구 들어왔구만 이거 잡을게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베리로 유인해가지고 그 먹으시면 어떡해요 왜 안싸워 아 이렇게 떨고 가면은 구구가 이걸 보고 와요 진짜 못싸워 애들이 구구야 구구 온다 뭐 돼지애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고기가 나오니까 오케 못싸워 먹지마 처먹지마잉 door 캑 나쁜 놈은 나쁜 놈으로 상대한다 이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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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버려 쓸어버려 꽃 있는 분 꽃모자 좀 만들어주실 분 들어가버려 저도 꽃모자 필요한데 지금 한번 올라갔다 와야겠다 꽃 구하러 좋다 제가 구할게요 제가 어차피 저 멘탈 바닥이라 꽃 뜯으면서 멘탈 채워야지 돼지들이 안 죽네 근데 돼지들한테 방어구 착용시킬 수 있대 아 그래요? 모자 같은거 아니야 얘네 죽어야 돼 안 죽어 고기 돼야 되는데 용가가 빨간색 파인애플처럼 생긴거 네네네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용가 겨울되기 직전에 빨리 용가 빨리 새한테 주면 되죠 네 용가를 새한테 먹이면 돼요 그 두개 다 주시면 돼요 나이스 거미야 용가가 거미 다음 컨트롤하고 강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 그래요? 아 그럼 돼지들이 공격해요 돼지들끼리? 풍형이 돼지를 때리면 돼지를 때리겠지 지금 건들면 안되지 내놈인데 그니까 돼지가 돼지를 때리는데 돼지를 때리지 뭐야 이거 약간 문학 시간에 배운거 같은데 장자와 나비 내가 돼지고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고 돼지가 나니 돼지가 돼지니 풍형이 돼 딜컷 딜컷 어ụ 대접목이란데 대접목? 거미가 없어 어떻게든 거미 다 잡으려나? 잘 도망가네 돼지들은 맞짱을 떠줘야 되는데 돼지들이 카이팅을 해요 어? 거미 없어? 이리와 돼지들아 그냥 그런거 하지말고 이쪽으로 가보자 어? 나 빨리 집에 가야겠다 누가 좀 마중 좀 왜요? 저 불이 없어요 불이 있는 분이 가셔야겠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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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윤희님이 가시면 되겠다 아니요 금방 금방 두 분이서 쉬메어 데이지 좀 하고 오세요 아냐아냐 도착할 거 같아 32% 있어서 하하하하 거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런건 아닌데 철벽나움이네 철벽나움 그 사실 귀찮아서 하하하하 아닙니다 다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돼지고기 잡으러 갔는데 몬스터고기만 있네 이거 뭐지 이게 아닌데 거미줄은 많이 먹어 왔어 와 이거 차있는거 봐 너무 좋다 진짜 형 올 때 그거 한번 보고 오세요 저기 건조대 진짜 뿌듯해집니다 아까 많이 봤던 장면인데 큰고기가 다 널려있잖아요 형님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거미줄 거미줄 필요하신 분 저요 저요 다섯개밖에 안구가 있어요 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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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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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가 없더라고 더구여우세요 하하하하하하 끝나고 갈게요 아이씨 왜그래 이렇게 구박해 아 이게 확실히 열가가 나뭇가지 두개였죠 세개요 세개요 하나에 나뭇가지 세개 아 하나에 나뭇가지 네 아 지금 널어야될 널어야될 고기도 진짜 많다 널어야될 고기가 지금 스무개 났습니다 스무개 어? 돼지녀스 뭐야 이거 여기까지 왔어 형 따라온거에요 형 죽이죠 두 마리 두 마리 죽여 죽여 그 몬스터 고기 먹이면은 뭐 나온다고 어이 그거 그거 두구구구 두구 어 뭔 소리야 대리 얘 똥 좀 주고 얘 나 때리는데 몬스터 고기 줬는데 어 어 얘 나 때리는데 건방진 녀석이 콩이 형 이거 다이다이 뜨죠 일로와 친구를 잘못 사귀셨네 나이스 오른쪽에 있었는데 어우 밤밤밤 몬스터 고기 네개 먹이면 큰 고기 두개 준다고 돼지가 네네네 아 그래요? 땡간대 땡간대요 근데 걔 너무 쎄 지금 잡기 구부소리난거 같은데 구부있어 다 캐왔어 베리 우리 베리 다 처먹어요 어 뭐야 용가파이 저저저저저 아헤에이 여기있어 여기 키우면 돼 할매가 욕심이 많어 쓰읍 풍님 지금 피 몇이세요 피 피 몇이세요 풍님 예? 피 몇이예요 지금 피? 한 두 대정도 맞아도 안죽으시죠 백 백 백 백 백이야 백 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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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7이야 왜그래 아 에이 군대가 다 보이는게 없네 이거 어 어 아 이거 멘탈 절반이다 큰일났다 이거 저래야 되겠어 군생활 하겠어 온도가 이제 야채만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없어요? 야채만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없어요? 야채만으로 하면 요리가 되요 아 라따뚜이인가 오 뭐야 오 깜짝이야 라따뚜이 옛날에 혼자 할때 라따뚜이 많이 먹었지 라따뚜이 맛도 없는거 그거 예 애니메이션 재밌었는데 라따뚜이 맞아요 애니메이션이 재밌는데 이제 곧 겨울이야 이거 되겠어 지금 6% 몇개죠 20개? 6% 일단 널어놓은게 많아서 40개 14개 저거 나오면 20개 34개 40개 큰고기가 좀 많거든요 큰고기가 좀 많거든요 네 지금 저 제수중에 또 13개 있어요 큰고기 모자라 그래도 지금 아니 형 작은고기도 지금 저희 스물몇개씩 들고 있어요 지금 건조대가 모자라요 건조대가 100개 있어야 된다며 100개 그때 80개 먹어도 모자랬다며 네 건조대를 빨리 만듭시다 그러니까 건조대를 더 만들어야 돼요 건조대요? 네 어 잡초 주시면 제가 석탄 많이 캐와서 가능합니다 잡초 잡초 40개 잡초 주세요 잡초 저 멘탈관리 좀 하고 올게요 멘탈관리 꽃 좀 주세요 캐와서 오케이 지금 만드는게 의미가 있을까? 겨울인데 근데 아니 겨울에도 이거 챙기세요 돼지고기 챙기세요 13개 겨울에도 그거 건조대는 되거든요 농사가 안되는거지 결국은 건조대를 써야돼 도구님 도구님 저 그거 베리 좀 주세요 오케이 베리 두개만 주세요 용가파이 하나만 해주면 안돼? 나 피가 없는데 여기 위에 키워놨는데 하나만 먹을게요 아 나 초록색 버섯 있어 누가 멘탈이 없다고? 저요 저요 어 잠깐만 이건 좀 먹고 어 내껀데 아 그래? 어 할매 욕심봐 여기여기 이거 먹어 다시 한번 만들면 되지 아니 드세요 드세요 장의위사 장의위사 왜요? 피 많이 없는거 아니여? 소П 아니 저 사람 용가먹었잖아 용가 저 용거 안먹었는데 저 용거안먹었는데 안 먹었어? 미안합니다 다들 의심하지마세요 네 문 structured 오케이 누군가 먼저 죽을거야 죽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아니? 그렇게 할까요? 먼저 죽으면 나가는 걸로 형 요거 때문에 못 켜지는거에요? 글래스? Data 그것 좀 파요 삽 있어 삽? 그냥 밑에다 설치하면 되지 삽 만들어 드릴게 잠깐 아냐아냐 낭비하지마 밑에다 만들면 되지 삽 만들었는데 이미 이거 가져가세요 용가 파이다 용가 내꺼야 나나나나나 나 이거 만들고 있어요 용가 내놔 드릴게 드릴게 뭐요? 삽 좀 가져와 삽 좀 내가 필요없다랬지 자 좋습니다 싸우지마시고 저 용가 파이 하나만 주세요 고기 널어 고기 나도 좀 고기 있는데 고기 맞죠 아하아 아 이거 아까워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오늘 처음 실수했습니다 아 놀지마 큰거 놀아야돼 큰거 아 죄송합니다 더 만들면 되죠 세개정도 더 만들고 여기 위로 두개정도 더 만들면은 여기 울룽도급 울룽도급 건조대 잡초 있는 분 잡초 잡초 캐올게요 토끼 회수해오면서 제가 잡초 캐올게요 저 위쪽으로 회수 좀 해요 지금 잡초가 있어야 건조대를 만들거든 이게 겨울에 잡초도 안자라더라구요 이게 아 그래요? 진짜 잡초 있는 분 없어요 집에 있는 분 중에 없는데 얼른 캐와야겠는데 아뇨아뇨 제가 켤게요 지금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 저 가운데가 0도에요? 아뇨 저 맨 밑까지 내려가야될걸요 거의 아 그래 좀 있으면 한 3,4일정도 있으면은 겨울올거 같은데요 잘하면 내일도 오게 근데 내일? 네 잘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 내일은 뿌이는 군대가는 날 아니야? 쉬 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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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 이제 와 아 이거 이걸 심란하실텐데 야아 내가 저번에 너무 많이 당했어 싸워도 돼 하하하하 어 나 잡혔다 저기 계란도 거먹을 때 아 내일 안가야 내일 안가 덫을 옮겨야돼 계란이 진짜 조금 차네 오우 토끼 토끼 아 이건 뭐지?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12월달 말에 신작 생존 게임이 많이 나오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떼가면 알아서 생존해 생존 생존 게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에요? 이상한거 다 사셨던데 집 집에서 맨날 생존을 하느라 풍요 풍요 저희 돼지집 하나만 구해오죠 돼지집 어떻게 구워 아니 그 부서가지고 버팔로 옆에 거미집 하나 있거든요 그거 버팔로우들이 알아서 잡지않나 망치 가져가야돼 망치 좀있으면은 3단 거미집되면은 그 아 2단 거미집인데 이거 거미집에서 나오잖아요 그 제가 거미집 제가 잡을게요 거미 3단 거미집 혼자 잡을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이것도 와서 잡아요 어디 어디 그 U자로 꺾인 끝부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어딨지 덫 야 근데 지금 방어구가 몇개 없어서 나뭇가지 하나있어 쓰신분 나뭇가지 나뭇가지 하나만 주세요 토끼가 많이 잡히는구만 토끼가 많이 잡히는구만 나뭇가지 굿 숱이 필요하네 저기 토건님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 그니까 그 저 바위길에서 이렇게 그냥 그냥 길 이렇게 U자로 돼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U자 그 끝 그 파인부분 끝부분 거기서 오면 보여요 거미집 그렇게 아직 2단이라는 거죠 2단 2단 나 배고프다고 오케이 3단 되면 잡아야지 2단에도 거미나오니까 잡아서 거미집 먹어요 3단 되면 거미집 나오잖아요 거미집 그거 박아서 돼지집 옆에 박아야지 아니 그냥 돼지집을 여기 옆에 박으면 될 것 같은데 고기는 많이 넓었네 그래도 아 이거 있다 이거 이거 박으면 될라나 이 정도면 될라나 풍형 인벤에 새를 지금 몇시간째 들고다니고 있다는데요 새? 어 여기 있네 어 크로우 어 고기 됐다 나이스 멘탈이 좀 약하네 그 미트볼 재료 넣어놔서 해보세요 어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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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였나? 고기 하나 나뭇가지 하나 야채 둘 나뭇가지 두면 안된다니까요 미트볼에 고기 두개 야채 두개 야채 두개 나뭇가지 하나 하나라 그랬어 왜그래요 아니 나뭇가지를 넣으면은 미트볼이 안나온다고요 보여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쟤 다 넣었어 왜그래 가지 하나만 넣었어 아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온도 많이 떨어졌다 여기가 슬릴 수술 불 피곰셔야 돼요 보라색이요 보라색 자극